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증시는 간밤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7% 가까이 밀리기도 했죠. 윌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 아직은 이르다 약간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AMD 같은 종목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어찌 보면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를 땡겨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해가 바뀌자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는 지적에 같이 눌리고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제 장이 어땠는지 복귀해보죠. 어제도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5거래일 만에 2,500선을 이탈했고요. 1%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죠. 홍룡의 해가 아니라 청룡의 해여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액뎀일까요? 올해 시작하고 첫날 이후 계속해서 시장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의 이슈에 좀 더 포커스되는 느낌이죠. 어제는 스위스 경제 포럼에서 ECB 인사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이슈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오래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미 국채 10년물 선물을 또 끌어올리면서 우리 시장 장중에 영향을 줬고요. 거기에다가 지정확정 리스크가 또 고조됐죠. 북측에서 대한민국이 주적이다. 전쟁 시 완전 점령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우리 측에서도 북한 도발 시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응대도 있었죠. 빅텍이 12%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미국 영사관북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이슈, 그리고 예멘 후티방군이 미국 선박을 또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또 시장 해지 종목들인 한국 석유 등의 종목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목이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의 질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점을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가 고조되자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8원 이상 뛰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장의 수급적 부담을 야기하죠. 지난 연말부터 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등의 이슈가 결국 연초가 되면서 그 매매를 소화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죠. 그 전 거래일에 기관이 하루 매수해줘서 이제 매도 정점을 좀 피해가는 것인가 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는데 여지없이 어제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연기금은 11거래일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의 이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개인들의 매수가 시장에 그나마 좀 힘이 돼줬는데 2차전지 쪽으로 꽤 많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2차전지는 비교적 선전했죠.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종목 LNF, N캠,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들이 총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낙폭이 그나마 코스피 대비 좀 덜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장에 대한 종목들 들여다보죠. 상승률 상위권 종목을 쭉 줄 세워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 종목에는 한미사이언스 있었고요. 임종윤 사장의 최대 주주로 있는 DXVX도 어제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탑스, 박앤카의 새벽신문에서 잡았던 뉴스였죠. 보피 치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제4차 로봇 계획 발표 일정에서 전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과 맞물리면서 티라유텍, 티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에브리봇 등의 종목들 급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초 들어서 가장 강했던 것은 로봇이었다라는 것을 어제까지 좀 확인을 받았어요. 다만 시간 외에서 로봇주들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글 종목과 LNF, 동국산업, 레몬 등의 종목도 살펴본다면 결국 어제장에서는 괜찮았던 곳 골라봐라 하면 2차전지 로봇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거의 다 개별 종목 이슈였다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시세가 한 3, 4거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6G 관련한 통신 장비주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KMW가 17%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6G 투자 행보 이슈도 계속 있었겠습니다만 트럼프 수혜주로 통신주가 많이 거론이 되죠. 트럼프가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아에서 과반 득표 압승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시장에서는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죠. 5G를 빨리 6G로 업그레이드 해라라는 요청도 트럼프 측에서 있었고요. 과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들의 압박을 세게 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한국 통신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등도 같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 쪽의 모멘텀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갔던 어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사실 어제 종목 하나 골라봐라 하면 많은 분들이 LNF 특징주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금, 외국인에서 어제 LNF로 강력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전날 시간 외에서 실적 쇼크를 내놨었죠. 그에 대한 해명도 있었고요. 악재가 선 반영되어 있다라는 논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배팅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LNF, 어제 LNF 수급을 살짝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했는데 외국인도 매수했고요. 무려 기관의 매수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면 기관 내에서 누가 어떻게 샀는가를 들여다볼까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많이 샀는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무려 LNF를 800억 이상 샀어요. 상장일에 최대 매수의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덕분이겠죠. 어제 LNF 8%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이 7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난 것도 당연히 호재이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요건은 신규 상장 후에 15거래간 일평균 시총 50위권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어제 코스피에서 시가총의 50위권, 51위권 이렇게 쭉 보면 51위가 7조 1천억 원 정도, 아무리 퍼시피 52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LNF 시총이 7조 4천억 원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라는 것은 기관의 수급을 부릅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을 불러오는 요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어제짱 올라갔습니다. 여기다가 LNF 같은 경우는 코스닥 공매도장고 2위 종목입니다. 1위가 에코프로 비엠이고요. 그러면 자금 유입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쇼커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갖고 있는 거겠죠.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코스닥 150에서 편출되는 그 수급 이탈과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LNF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CME 페드워치상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65%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어제는 67%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 열어보니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시장과 달리 연준 인사들 혹은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리 인하를 쉽게 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다보스포럼에서 연내 금리 인하 확정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나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IMF 부총재 올해 하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라파엘보스틱 애틀랜타 연훈 총재도 3분기 돼야지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었는데 지난 11월에 그가 5월 전후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얘기할까를 들여다봤는데 과거처럼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에 시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 비둘기파적 다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 발언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쪽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고요. 결국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 기대를 땡겨 쓴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올해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무튼 전반적인 내용은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네요. 이런 이슈가 뉴욕장에도 영향을 준 거겠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영향 받아가면서 하락으로 거래 맞췄습니다. 미국의 뉴욕주 제조업황이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인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했다라는 인식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 당국과 시장의 금리 인하 시각차가 등장을 한 거죠. 거기다가 홍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움직임도 일단 뉴욕장에겐 부담이 됐습니다. 물론 긍정의 시각도 계속 있기는 합니다. UBS 측에서는 올해 S&P 500이 이 정도 갈 수 있다라며 전망치 자체를 상향 조정했어요. 인플레 잡을 거고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긍정론과 비관론이 같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시장은 금리 인하 과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는 모습이었죠. 특징지로 본다면 애플이 또 눈에 띕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릴까요? 아이폰 이례적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소식 아이폰의 할인 정말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인데 결국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애플의 심리가 위축되는 뉴스였고요. 또 애플워치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다. 이것도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기능을 제거하고 내놓는다. 수요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판결 아이폰 인앱 결제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애플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1% 이상 떨어졌고요. 그래도 괜찮았던 쪽 찾아보세요 하면 뉴욕장에선 반도세였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좋은 시세를 냈죠. 키뱅크에서 엔비디아, AMD 모두 다 목표가를 올려 잡았고요. 엔비디아로는 605달러에서 740달러로 잡았습니다. AI 칩 외에도 전장 부분에서도 좋은 제품들 올 라운드로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2% 이상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보잉 이슈가 계속 되네요. 숫자는 7이라서 좋은데 앞이 결국 가락입니다. 7, 7, 7이네요. 마이너스 7% 급락으로 진행되면서 항공 섹터를 같이 좀 끌고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경고를 날렸어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은 보잉 737 맥스9에 한해서 항공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의심한다면 다른 모델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같은 부품을 쓴 다른 모델 역시나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당연히 심각하게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주가는 7% 이상으로 급락했습니다. 그 밖의 뉴스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25% 정도는 돼야 되라며 의결권을 강력하게 원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게 장전에 나온 뉴스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장전에는 좀 하락했고 장 초반도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취지에서 그래도 낙폭 다 줄이면서 회복하고 테슬라는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한쪽은 좋지 못하고 한쪽은 그래도 버티는 흐름입니다. 모건 스탠리 4분기 실적 어쩔 수 없죠. 일회성 비용을 좀 털어내는 느낌 있었습니다. 어닝 리스 났고요. 4% 빠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산관리 수익 증가로 인해서 호실적 기록하면서 그래도 괜찮았고요. 딱 보이시죠? AMD와 엔비디아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키뱅크뿐 아니라 바클레이지에서도 AMD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제품 등이 좀 부담스러운 이들의 선택지는 AMD가 될 것이고 AI 성장의 모멘텀을 분명히 같이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괜찮았던 쪽 본다면 반도체, 우라늄, 또 우라늄이 들어가 있네요. 리츠, 카지노 쪽이었고요. 부진했던 쪽은 애플, 그리고 금융, 보잉과 같은 항공 쪽, 태양광, 풍력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면 고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섹터이죠.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는 좀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트럼프 이슈가 나올 때 이쪽의 흔들림은 같이 연결되기도 하네요. 홍해 지정확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가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이 하락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정으로 가볼게요. 이제 내일 새벽 3시경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죠. 갤럭시 S24 과연 어떻게 공개될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실망하면서 실망 매물,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인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지표 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4분기 GDP,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직률 등이 나오게 될 건데요. 중국의 리창 총리가 다보스포럼에서 지난해 나름 성장률이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는 했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데이터 등이 잡히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금융주들, 증권주들까지 해서 이번 주 실적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 애플의 비전프로 미국 사전 판매 또 임박해 있습니다. 여전히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새로운 작용 여부 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얘기해보죠. 앞서 오늘 중국 데이터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새 중국 체크하는 일이 빈도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중국에서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피크 차이나 리스크. 한마디로 차이나가 피크를 찍던 것에서 벗어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왜 중국이 과거 같지 않은지를 떠올려 본다면 중국의 부채 리스크 계속 거론되고 있죠. 공동 보유 성장의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중국은 갖고 있고 갖고 있던 엄청난 힘이었던 인구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심각한 청년 실업률. 탕핑종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평한 바닥에 누워있는 청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인들을 전업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식이었다. 그리고 만취업, 늦게 취업을 한다라는 것과 취업 유예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결국 졸업은 했는데 학교에다 적을 두고 일단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부양책을 강력히 내놓고 경기를 끌어올려줘야 될 텐데 라는 기대감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단 그 기대의 싹을 밟고 있죠.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경제지표나 유동성 지표가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 중국은 그 전일 중국인민은행, MLF 금리 동결했습니다. 컨셋은 낮추면서 유동성 정책을 쓸 것이다 라는 기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재형은 조금의 실망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 홍콩 증시도 같이 크게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방어와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한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없는 기대를 끌어올려 보죠. 오늘 지표가 나오고 나서 중국이 충격을 받든 해서 정말 강한 부양책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 소비 화학 철강 등이 될 겁니다. 화학주를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화학주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열어봤더니 순수 화학업체나 복합 화학업체들 모두 참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도 조금 회복하는 흐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많이 빠져있다라는 것 외에는 뚜렷한 매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순수 화학업체나 복합 화학업체 증권사가 커버하는 대다수 업체들이 모두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에 시간 내서 전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앤크의 새벽신문 또 들려온 뉴스들 어떤 게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전쟁의 필수라고 하네요. 이 저개도 위성 중국이 자체 저개도 위성을 또 대거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작년 9월이었어요. 러우 전쟁 이슈 이후로 저개도 위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이 발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저개도 위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죠. 왜냐하면 정지 궤도나 중궤도 대비해서 저개도 위성은 훨씬 더 우리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지상에 가까워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율주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 처리가 끊긴다라면 너무나 무서운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나 이런 쪽 이슈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개도 위성에 대한 얘기가 지정확정 리스크 그리고 기술 이슈 속에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위성 쪽 종목들은 이렇게 추려드렸었는데 위성 안테나 단말기 증폭기 관련해서 종목들이고요. 여기에 계속 수정 앵커가 브리핑 해줬었던 6G 통신 장비주들도 같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뉴스로는 역시 이거네요. 갈등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뉴스가 너무나 많이 또 쏟아집니다. 일본의 3대 해운사가 홍해 운항을 중단했다라는 소식과 영국의 석유 메이저 셀이 이 홍해할로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해상운송업체에서 OLUSA가 해운 경기침체 이런 식으로 해상 운항이 중단된다면 운임이 계속 올라가서 해운업계의 경기침체가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분야 물류, 해운, 에너지, 가스, 석유 등이 되겠죠. 어제 시간 외에서는 완전 해운과 물류 쪽의 급등이 눈에 띄었어요. 태용로직스, 동방, 한솔로지스틱스, KCTCT 등이 급등을 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흥구석유 등의 종목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방산, 에너지, 해운, 물류 쪽 종목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갈 곳을 못 찾는 돈이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AI 쪽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다보스에서 AI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이죠. 코파일럿 개인용으로 또 서비스를 내놨다라는 점 그리고 오픈 AI가 사이버 보안에 진출한다라는 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용 AI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뉴스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건 자극하는 건 AI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등이 될 텐데요. 과연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참 시장에 요즘에 아이템 잡기가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뚜렷한 아이템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도 어제 엄청 고민했는데 그 고민 끝에 결국 지금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쪽을 찾아보자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이템만 1시간 반을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워낙 최근에 로봇, AI 그리고 통신 장비 여러 가지 이슈 있는 쪽은 다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밀려 있는데 여기서 올해가 더 좋다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상사주가 될 텐데요. K-상사주, 2022년 말에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쪽의 주식 비중을 좀 늘렸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사주에 대한 관심이 좀 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상사주들의 주가 흐름도 사실 성적을 보면 일본의 상사주와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이게 2023년 8월의 브리핑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사주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기존의 무역 사업도 있겠지만 이거는 억팡을 좀 타는 쪽이다 보니까 상사주도 변화를 도모를 했습니다. 2차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매력이 좀 커진 건데요. 일단은 그 당시의 내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고점으로 봤을 때 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급등한 주가는 다소 좀 부담이 되고 그룹사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인데 멀티플 확대가 앞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존재하지만 당장의 실적 기여 속도는 빠르지 않다라는 게 증권과 의견이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인 M&A를 통해서 주가의 회복 동력을 마련했고 하반기에 특히나 니켈 광산을 인수하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나왔는데요. 올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상사주액에 있어서 신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찌감치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시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14%가량 성장을 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듯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 넘게 올라갔고 176% 정도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속을 나타냈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과 SK 네트워크스 각각 17%, 49% 올라갔고요. LX 인터내셔널은 좀 빠졌었네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월도 절반 정도를 지나간 시점에서 상사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영향도 좀 받고 있는 쪽이고 삼성물산 최근에 블록딜 이슈도 나왔었죠. 일단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1년 차트로 봤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차별화되는 모습 나타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종합상사는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1월 4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본 종합상사 5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N을 상장시켰는데요.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1%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상사주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지금 자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사 빅2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래산업을 등에 업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업황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상사 부문의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겠지만 신사업 부문이 확실히 잘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각각 4분기의 영업이익이 11% 그리고 53%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건설이나 에너지 같은 신사업 쪽에서 역량을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 34%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물론 건설도 시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서 나름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사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가의 감소 같은 부분 실적 개선 기대할 수가 있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을 포함했을 때도 전 사업부가 역대 최고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교보증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의 비중도 13%가량 되는데요. 견조한 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철강과 식량 소재 그리고 무역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흥국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거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K상사 빅3의 실적을 미리 보려고 하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모두 다 지난해 연간 대비해서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삼성물사는 올해는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해외에서 인프라나 모듈러 쪽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포스코 에너지 흡수 합병의 효과로 실적의 개선폭이 컸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이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실적의 성장이 좀 반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총 4가지, 5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호주 세넥스의 3배 증산, 그리고 인니의 팜정제법인 기반 사업 확대, 구동 모터코어의 해외법인 풀 가동, 그리고 2차전지 소재 트레이딩, 마지막으로 LNG 트레이딩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앞서 얘기 드렸던 인도네시아 쪽의 니켈광산 인수를 했죠. 2차전지 밸류체인에 정말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1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미 일찌감치 에너지 쪽에 투자를 했었고 신재생 관련된 기업도 인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상사 쪽 워낙에 에너지라던가 글로벌 업황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신사업들을 끌어오고 있는 게 최근 상사주들의 흐름인데요. 올해 신년사에서도 CEO들이 이러한 부분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물생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리사이클링 쪽도 역시나 이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있는데 2025년까지 2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거기에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2025년의 가동을 목표로 해서 독일에 전처리 공장을 설립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도 할 수가 있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분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를 통해서 생산량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체광량을 봤을 때 거의 전기차 7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버섯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성격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쪽이죠. AI나 데이터 관리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사주들은 이제는 단순히 상사 부문만 볼 게 아니라 신사업까지 보면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올해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밀려있을 때 한 번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전략까지 그리고 업종 중에서 타피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초를 겪고 있는 화학이나 상사 쪽 이쪽에서 하박 리스크가 좀 적다면 좀 들여다볼 만한 게 있을지를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도 이야기 나누어 갈 겁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겨 보시죠. 시장 전략 김인진 차장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시장이 왜 이럴까요? 어느 정도 지난해 오른 것에 대한 반납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월부터 코스피가 올랐던 것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상황입니다. 정말 크게 사고 나서 할부 갚는 느낌이라고 제가 앞서 표현을 했는데 알고 맞은 매인데 좀 세니까 아픈 느낌이에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연말 연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들이 어차피 매도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금융투자의 매도 압박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코스피 증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8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또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8거래일 연속 하락이 8거래일 연속 은봉과 함께 같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근본적인 우려감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증시를 올렸었던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올해는 전부 다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실적 이러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 4분기 어닝 시즌이 불안하게 출발했다는 요소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래 달러화에 대한 안정화를 기대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지진 사태와 함께 일본의 앤화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확정 리스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에 오늘 아침 반영된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조금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재미있는 콘트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5천 거래일이 넘는 거래일 수 동안 8거래일 연속 빠진 것이 총 이번까지 7차례 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 10거래일 동안의 주가는 앞선 6번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콘트 분석 자료도 있으니까요. 조금씩 좀 정상화되는 시장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계속 이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영원히 빠지는 건 없고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시피 분명히 좀 회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이후에 섹터의 강도가 과거 우리가 올라갈 때처럼 강했던 그 정도 강도를 보여줄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해 줄 건가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섹터에서 2차전지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2차전지가 어제 그래도 일부 종목들 덕분에 좀 선전하긴 했었는데 LNF 특히나 8% 이상 뛰었단 말이죠. LNF와 2차전지 쪽 전략을 좀 주세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저께였죠. LNF가 장종료 이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규모 손실, 영업 손실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도 흐름 속에서 코스피의 접근 전략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개인들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으로서의 코스닥 섹터에 대한 접근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LNF는 4분기 2천억이 넘는 손실을 지금 반영을 했죠. 특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재고평가 손을 1,5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빠져봤자 재고평가 손 반영될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재고평가는 이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은 최악의 실적을 이미 4분기에 다 털어내면서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리튬 가격이 아직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은 일정 부분 수급적인 영향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끝내 편입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2차전지 내에서 우리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부담이 덜하다. 그렇죠.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캠과 같은 전해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관련주들은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 흐름 속에서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조금 더 부담이 옅은 종목으로 가자라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주들은 분명히 저도 올해는 한번 시세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길래 2차전지, LNF 쪽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밤에 뉴욕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AMD 좋은 시세가 낫고 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되긴 했는데 뉴욕장이 이랬다면 오늘 어떨지 좀 조심스럽게 예측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최근 그러면 반도체 업종분들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느냐 어제 그저께였죠. 대만의 12월달 업체별 매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좋았던 쪽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전반적인 12월달과 1월달의 상승 추세는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주가가 안 좋느냐를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환율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20원, 1,330원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환율 하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래도 바닷건에서 올라온 삼상전자 SK하이닉스 팔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환율이 안정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가장 먼저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들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안정화와 함께 좀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화나신 거 아니죠. 저요? 예상?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섹터 외의 질문으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갑작스럽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로 했던 쪽으로 가볼게요. 시장에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섹터가 또 상사, 화학, 철강 이런 쪽입니다. 상사주 먼저 보겠습니다. 핫할 때는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사주인데 워렌 버핏은 일본 상사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어제 또 추가했더라고요. 근데 일본 상사고요. 국내 상사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리나라 상사주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주도효과를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항상 상사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일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확장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급등이 만들어낸 다른 상사주들의 동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포스코 그룹사 내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확장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자원 트레이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집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상사주들의 실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반영된 천연가스 가격 14% 급락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유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원자재 트레이딩을 아직까지는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상사주들의 실적에 우려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신사업 즉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인데 지금도 배터리 사업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상사주들이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들이 다시 확보된다고 한다면은 상사주들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은 어떨지 중국에 대한 부양책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이 기대도 지쳤어요. 발표된 데이터 등은 아직까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강한 부양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부양책이 나온다면 화학주를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때는 펀더멘탈의 회복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주가가 워낙 쉬웠고 그러한 센티멘트와 함께 주가는 꽤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주요 화학업체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처참합니다. 일부 금호석유 정도가 플러스 실적을 낼 것 같고요. 그 외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SKC, 이 기업들 배터리 있지만 결국은 이 회사의 순수화학 쪽만 떼놓고 보게 되면 실적이 다 박살이에요. 그러네요.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주요 제품군들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확인할 수 있는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느냐 그것도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믿을 것은 지금까지 계속 속았지만 중국의 부양책밖에 없다는 얘기고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진한 흐름 하지만 이 내용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상승 전에도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중국 데이터들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부양책 기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가보죠. 그것은 시장과 섹터별로 각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타이밍상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상사 화학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차장님의 픽은 무엇일까 봤더니 이 타이밍의 로봇주요. 용감하신대요. 요즘 연출의 로봇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로봇티즈 한번 얘기해주셨어요. 그렇죠. 로봇티즈 그때 아마 목표가를 3만 6천원, 3만 7천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던 거 같은데 그때보다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주들이 약간은 쉬어가다가 다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LG전자의 M&A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의 보트핏 관련된 뉴스 소식이 로봇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로봇라인업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요.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액츄에이터와 같은 부품의 내재화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향후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좋은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한 달도 안 됐지만은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3만 6천원 목표가를 더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로 올리실까요? 네, 목표가는 4만 1천원까지 제시를 해드려보겠고요. 손질가는 3만 1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100원, 4만 1천원 기억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말씀 주셨던 로봇티즈 목표가 상향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섹터와 종목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